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생명과학 가르치고 있는 백호 선생님입니다 5월 학력평가, 교육청 모의고사죠 생명과학 1 해설 강의 하겠습니다 4월에 보다가 완전히 5월로 바꾼 것 같아요 4월에 중간고사도 있고 그러니까 5월로 바꾼 것 같아요 5월 초에 이 학력평가 이거 봤는데 전반적으로 총평을 좀 해드리면 난이도가 꽤 어려웠어요 작년 수능 대비도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신유형이 좀 대거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작년 수능보다 더 어렵다고 느낄 것 같아요 학생들이 특히 5월 학평 기준으로 5월 학평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게 내지 않거든요 고3 학생들이 주로 보는데 고3 학생들이 아직 학습량이 충분치 않으니까 그런데 5월 학평 기준으로 예년에 비해서 예전 연도에 비해서 훨씬 더 난이도가 높다 정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재수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3월, 4월, 5월 이때 공부 많이 해가지고 할만 하거든요 고3은 아직 아니잖아요 고3 학생들 지금 생명과학 1 보고 많이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나 공부 좀 했는데 중간고사 본다고 잠깐 쉬었다가 이렇게 감이 없나? 아니에요 이건 어려운 거예요 많이 틀렸을 것 같은데 어려운 그런 난이도였다 얘기한 것처럼 신유형 문제가 대거 출제가 되었습니다 15번 다인자가 섞여있는 연관 상태까지 되어 있는 결실 도련변이 집어넣은 거 그리고 16번 세포매칭 이것도 가장 어려웠습니다 세포매칭인데 염색체랑 같이 섞인 거 17번 방형구도 허를 찌르고 연립방정식을 세워야 밀도, 밀도, 피도가 계산이 되는 그런 거라 시간 많이 걸렸을 것 같고 풀 수는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려 그 다음에 19번 가계도 이것도 마지막까지 복들이 가계도인데 독립과 연관, 상 이런 거 판단하는 게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것들도 짜잘하지만 조금 기존 문법과는 다른 기존 분위기와 조금 다른 그런 문제들을 내서 좀 어려워했을 법하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고3 학생들 이거 그냥 연습용으로 한번 본 거라고 생각하세요 알겠죠? 그리고 이렇게 어려워질 수도 있구나 3월 학평은 되게 쉬웠죠? 이 정도가 수능 수준이야 교육청에서 이렇게 냈다 그러면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얘기하지만 아마 킬러배제 정책에 상관없이 난이도를 높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알겠어요? 전반적인 분위기가 난이도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물론 어떻게 나올지도 누구도 예측 못하지만 난이도가 올라갈 것까지 충분히 마음에 대비를 하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고 중요한 거 모의고사는 그냥 모의고사일 뿐이야 대입에 반영되지 않아 알겠지? 모의고사 이후에 냉철하게 자기 분석 판단하고 향 어떻게 공부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당장 한 달 후에 보게 될 6월 평가 모의고사 대비하시고요 9월 모평 그리고 수능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좋은 자극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문제 해설 들어가는데 모든 문제 하지는 않고요 주요 문항 위주로 가겠습니다 6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5005.6장 5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